트로트의 별 손태진이 최근 강진을 방문해 그 지역의 유명 관광 명소인 마량놀토수산시장과 붉은불파를 체험하면서 이곳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. 이 두 명소는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지역 문화의 진술을 선사합니다. 손태진의 방문은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체험은 많은 팬들과 여행자들에게 강진 방문을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 마량놀토수산시장은 강진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이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. 이곳의 해산물은 그날 그날 잡힌 것으로 방문객들은 다양한 해산물을 직접 고를 수 있으며 현지에서 바로 요리해서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. 손태진은 시장에서 직접 해산물을 선택하고 그 현장감과 신선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의 방문은 이 시장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유발했습니다. 붉은불파는 강진에서 열리는 야간 문화축제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먹거리 그리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축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지역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손태진은 이 축제에서 몇몇 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붉은불파의 열기를 전달했습니다. 그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축제가 갖는 의미와 재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. 손태진의 이번 강진 방문은 단순히 여행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관광 명소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이 강진의 매력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그의 체험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. 또한 손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